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 신장 사진이에요. 콩팥이죠.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한쪽 신장에 물이 자꾸 차서 신장이 커져 있습니다. 신장이 커지는 이유는 소변이 내려가는 길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소변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저류하고 있게 됩니다. 쌓여있게 되니까 돌이 쉽게 생겨요.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것을 신장결석이라고 해요. 키드니 스톤이라고 합니다. 쉽죠? 그냥 콩팥을 뜻하는 키드니에다 돌을 뜻하는 스톤만 붙이면 돼요. 담에도 결석이 자주 생기는데요. 이건 담낭결석이라고 합니다. 담낭결석은 영어로 갈스톤이라고 해요. 담낭, 즉 갈블레드에 생기는 스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도 치료법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담낭결석은 아무리 맥주를 마시고 줄넘기를 한다고 해서 소변으로 배출될 수 없어요. 신장이 생긴 돌은 이렇게 콩팥에 있어서 소변길로 연결이 돼요. 소변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담낭에 생긴 돌은 담낭이라는 기관이 갓 밑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기로 연결이 돼요. 여기는 유리너리 시스템, 비뇨기계고요. 여기는 아스트로인테스널 시스템, 즉 소화기계입니다. 아무리 맥주를 먹고 줄넘기를 한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돌이 소변길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장결석, 즉 키드니스톤은 좀 폼나게 의학용어에서는 네프로리띠아시스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책에서도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한데요. 때에 따라서는 많이 보게 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좀 옛날스러운 느낌이 더 나는 단어입니다. 이 네프로리띠아시스에서 네프로는 신장을 뜻하는 그리스어예요. 콩팥, 키드니, 신장은 그리스어로 네프로 혹은 레날, 레노라고 해요. R-E-N-E, R-E-N-O 그래서 신장의 병에는 이렇게 네프로나 레날, 레노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어나 라틴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좋았을텐데 아쉽게도 들렸어요. 그리스어로는 네프로, 로마식으로는 레날. 뭐 하긴 신들의 이름도 제우스도 있고 주피터도 있잖아요. 신들의 이름이 통일이 안되는데 의학용어가 통일될 리가 없죠. 네프로리띠아시스에서 리티, 리토는 돌을 뜻하는 그리스어예요. 맨 뒤에 붙는 S-I-S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프로리띠아시스는 신장에 돌이 있는 상태라는 뜻이 되는 거죠. 리티가 들어가면 꼭 이 돌, 스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구석기 시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팔레오 다이어트 들어보셨죠? 팔레오 다이어트는 구석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처럼 Gathering and Hunting 즉 수렵과 채집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를 말합니다. 저도 해봤는데 체중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정제된 곡식을 먹지 않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이런 식사요법을 우리가 팔레오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팔레오 리틱 다이어트예요. 팔레오는 오래된 이란 뜻이고요. 리틱은 방금 봤죠. 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돌 구석기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석기는 뭐라고 할까요? 새로움을 뜻하는 네오를 붙여서 네올리틱이라고 합니다. 구석기는 팔레오 오래된 리틱 돌 신석기는 새로운 네오로 리틱 돌을 붙여서 만든 단어입니다. 팔레오나 네오나 리틱이나 모두 의학용어고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프로 리티아시스는 네프로 신장에 리티 돌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자꾸 이렇게 신장에 돌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신장에서 소변이 잘 내려가지 못하고 신장에 물이 차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신장이 이렇게 물 때문에 커져 있는 상황을 이런 상황을 의학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신장에 물이 차니까 워터 키드니 어때요? 워터 키드니 예 맞습니다. 워터 키드니라고 하는데요. 좀 옛스럽게 표현해서 우리 의사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이드로 네프로시스라고 표현합니다. 워터는 그리스어로 하이드로라고 해요. 네프로는 아까 배웠던 신장이죠. 그러니까 워터 키드니에요. 하이드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소화전은 파이어 하이드런트라고 하죠. 하이드로가 물을 뜻합니다. 그리고 수소 원소인데요. 수소 원소는 물을 만든다는 뜻으로 하이드로 젠, 젠은 제네시스 창조한다는 뜻이거든요. 물을 창조한다. 하이드로 젠이 수소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물찬 콩팥 하이드로 네프로시스 때문에 자꾸 돌찬 콩팥 네프로 리티아시스가 돼서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신장이나 요도에 돌이 생기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돌을 깨는 방법을 사용해요. 강아자는 초음파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쏘면 한 곳으로 집중시킨 그 부분에 있는 돌만 파쇄되고 다른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쇄석술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스턴 크러싱이죠. 돌을 깨부수다. 의학용어로는 스턴은 리토 크러쉬를 뜻하는 트립시를 붙여서 리토 크립시라고 합니다. 리토 트립시라고 하면 이렇게 돌을 깨는 시술을 뜻해요. 자 오늘 여러가지 단어들을 배워봤는데요. 하이드로 네프로시스 물찬 콩팥이란 뜻이고요. 네프로 리티아시스 키드니에 돌이 생겼다. 이런 뜻이고요. 리토 트립시 돌을 깬다란 뜻입니다. 자 오늘 배운 접두사 하이드로 그리고 신장할 뜻하는 네프로 돌을 뜻하는 리티아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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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